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서 잤어요? 나한테 무슨 짓 했어요? 너무 힘든데요. 갑니다 표현도 못하는 못난 내 사랑 이제서야 말하네요. 난 그대의 속 살아가죠.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요. 그냥 체온계로 체온만 재고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요. 솔직히 말해봐요. 솔직히 아무 짓도 안 했어요. 솔직히.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아저씨 같은 사람 열 트럭 같애도 쳐다도 안 봐요. 사람을 어떻게 보고 진짜. 그러고 살면 편하니?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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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살면 편하니? 푸른 리조트는 릴렉스, 엔조이, 웰빙의 세 가지 컨셉을 지향합니다. 모든 객실을 동축바다와 서축골프장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전 객실을 넓고 쾌적한 디럭스급으로만 구성합니다. 각종의 부터 시스템의 최고 극복을 지키고 지리, 유토 등으로 여러 마린 스포츠 시스템을備えて 리조트에 스페터의 희적 조건을解決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. 웰빙, 웰빙, 신차오류, 모몬공수 준비를 도전시켜서 바쿠어, 월스, 치이통, 가을프 집사 모인천, 웨이주, 쉴리아우샵, 베이 현재 지수 작업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인력이 투입되면 앞으로 한 달 이내 별 무리 없이 매입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.